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임순재 대표와 어떤 두 가지 이슈를 확인해 볼지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공개할 테니까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성장주의 기환 본격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 상승률에도 금리는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빵 종목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IT, 반도체, 2차전자, 자동차와 관련 종목들을 다시 봐야 한다. 성장주의 투자를 이제 다시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컴백하는 것인가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를 했었죠. 연율로 해서 5%로 올랐는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5월에 원체 코로나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낮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했었던 근원 물가보다는 외적인, 일시적인 이슈가 좀 더 컸다라는 그런 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석유 제품 가격의 상승.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석유 제품이 한 56% 정도. 그러니까 이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을 당하면서 그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고차 가격의 상승률입니다. 신차들이 최근에 반도체 공급이 딸리면서 지금 출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차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율로 해서 29%, 그러니까 3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을 올렸다.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상황들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는 게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발표하기 전내는 1.5에서 1.6%를 왔다 갔다 하다가 발표된 이후에 1.45%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걸로는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었고 다음 달부터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리에 좀 민감했었던 성장주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주춤했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게 2차전지나 IT,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성장주 뿐만 아니라 가치주도 그렇고 다 기업 실적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6% 이상 증가할 거를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실적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수납매 장세가 조금 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다른 섹터로 바로 하루 이틀 상승하고 나서 또 순환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FOMC 회의가 15, 16일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내일하고 모레에 있게 되는데요. FOMC가 물가 상승률을 보고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일단 테이퍼링은 당장 실시한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과연 그런 테이퍼링에 관련된 어떤 시사점이 나올 거냐가 향후에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도 한은 총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올해 내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장 내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 가치주, 어떤 걸 양분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일작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